아, 로은이. 아니, 성남 씨. 스타레이크 먹는 것처럼. 성남 씨, 이탈리아 한 번 같이 다르나 봐요. 스타레이크 많아요. 저렇게 먹더라고요. 그리 지혜가 험악하게 먹는 거 다음에. 꼭 말아, 꼭 말아. 진짜 웃긴다. 야, 로은이 봐라, 로은이 봐라. 좋아. 야, 너희들 진짜 잘 먹은 적. 음. 로은아, 맛있어. 야, 이거 고기 봐. 야, 맛있네. 왕꿈틀이다. 와, 이 두꺼운 면. 이거 누가 만든 거지? 태혁이가 만들었어? 아, 태혁이가 만들었으면 먹어야지. 음. 맛있는 사람 소리 질러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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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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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